6.1 강남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구민들을 위해 강남 힐링센터에서 명상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. 한국총명상협회장 각산스님이 콘서트의 진행자로 나서 멈춤의 여행,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생활 속에서의 명상 수행법을 소개했습니다. 또 탤런트 최재성 씨와 요가 명상 마스터 비베카 킴이 패널로 참석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콘서트는 강남구청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생중계됐으며 각산스님은 이 자리에서 환경은 내 마음을 통해 바뀌며 마음은 명상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강남구는 구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강남구청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